어땠나요? 휴가 시작때 지금 나와요 잠깐! 여러분, 너무 맛있어 손을 좀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돌리면 안돼 o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 많지? 응, 많네. 이거 내가 다 타는 거야. 안 먹는다. 끝나네. 맛있다. 해가 안 들어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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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식이 late. 맛있다. 아 이거 난임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이게 난임 진단서거든요. 미군부대의 영화는. 미군부대의 영화는. 미군부대의 영화는. 아니요 있어요. 무조건 저희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국을 또 떠나야 돼서. 남편이랑 남편이 이제 다음주에 강의해서 주민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미군부대의 영화는. 미군부대의 영화는. 미군부대의 영화는. абсолютно investigating. 깨 때문에, 두 번째ек. 4인 0.25% 점점 곱게 파기름 알 dob w 음료 간장 역시 밥은 안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면 더 맛있고.. 봄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 때 기분이 많아서 행복해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이제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잠시만요. 자세히 세척할게요. 이제 이게 근데 근데 오늘 오는 조합. 너무 큰일 났어요. 가방까지 치고 싶어요. 제 1만 Harlem. 이제 이 화면이 둘다. 자세히 괜찮은 거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씩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어요. 그곳에서 모르되는데, 그래서 게장 먹고 온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게장 먹고 우리 집으로 온 짱구야 짱구야 뭐라고? 일기고 싶어 안녕 안녕 Let's go Let go Let go 가을이 오잖아 짱구야 가을이 오면 나무가 초록색에서 빨간색하고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거를 단풍이라고 해 단풍? 응 단풍 이거 봐봐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응 그치 초록색도 있어 응 초록색도 있어 봐보자 아 이모 가까이 가기 싫어 아 이모 무서워 짱구야 일로와 가자 안되겠어 이모 무서워 왜 그랬지? 이 바람같이 놀러와서 좋아? 여기 밖에 뭐가 있어? 짱구야? 루트가 보여요 어? 루트가 보여요 루트가 보여요 루트가 보여요 형 오늘 이모 핸드폰이랑 갖다 줄래? 응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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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가자! 가자! 위쪽으로 달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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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가 갖고 싶은 거 한 개만 고르는 거야? 응. 가서 골라. 골라 짱구가 갖고 싶은 거. 가자. 이거 아닐까? 이거. 이거 뿐이야. 여기 봐보자. 여기 봐보자.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대신 이거 사는 대신 또봇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응. 짱구. 이건 뭐? 그럼 이거 살까? 이거 이거. 이게 좋아요. 이게 왜 좋은데 말해봐.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 이모가 들어줄까? 이거 들 수 있어. 짱구 좋아요? 응. 감사합니다. 안 했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짱구 진짜 잘한다. 아... 요양료... 연기 소оп 고용 어색 주변에 어울리는 호랑이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군요. 빨랄깔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더 빨란네? 6kg면은? 응, 6kg면은 좋지 않아요. 6kg면은 좋지 않아요. 계란입니다. 계란 2kg면... 계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보다 더 맛있다. 나 보내가 귀엽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